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산뜻하게 좋아요 한번 빵 누르고 출발하겠습니다. 내 댓글 뭐? 그냥 돈 쪼달리고 마음 변하고 지가 아까우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러는 거라고? 와 이런 미친 그러면 너는 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고작 꽃 한 송이 사주는게 그렇게도 힘들었냐 이거야 아니 2년 동안 너 교통비 빼고 전부 다 여친이 냈다며? 그런데 꽃 한 송이는 물론이고 데이트 끝나고 여친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송이도 안 보였다는 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새끼로 안 보이는데? 여친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도 한번 안 해보고 꽃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꽃 한 송이 안 사준 거면 도대체 니가 뭘 잘해줬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해? 너 뭐야? 뭐 돼? 저는 그런 거에 서운해하는 사람하고 안 맞아요. 결혼해서 마누라가 돼도 꽃 같은 거 사줄 생각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준 건 맞지만 그러면 애초에 피곤해 보인다고 안 데려다줘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 와가지고 서운하다 찡찡대지 말았어야죠.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거 맞춰주는 거 진짜 힘듭니다. 이거요. 당해보면 너도 알 거라고요. 네가 당하긴 뭘 당해? 네 여친이 당했지 시키야. 그냥 돈만 내고 저 가지고 논 거 아니냐고요. 지가 돈을 좀 내면 내가 다 맞춰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나만 다친 거니까 제가 당한 게 맞죠. 아닙니까? 이슨이 혼자 본인이 무슨 세상에 어려운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진 영화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 스스로 돈 없다는 자격지심이 이상하게 확 비틀어져가지고 여친에 대한 혐오 비슷한 걸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여친한테 못해주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렇게까지 당장할 수가 없는 거야. 앙? 그게 말이죠. 여자친구는 저와 달리 애초에 부유한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가지고 힘들게 안 살아봐가지고 저 같은 사람 이해를 못해요. 진짜 제가 여친보다 적어도 6배 정도 바빠도요. 아니 그렇게 막 10배, 100배 바빠도 막 자미화가 졸더라도 얼굴 보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줬다고 만나줬다고. 이야 이 새끼 끝까지 지 여친 불쌍하게 만드네. 다음엔 벤츠나 만나세요 여친분. 그냥 자기 연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겠죠 뭐. 돌아야 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지같은 마인드, 가난하다는 핑계로 합리화 좀 하지마요. 가난해도 내가 받은 호의, 돌려줄 수 있는 마음으로 자란 사람들 세상이 훨씬 더 많고 차고 넘친다고.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네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전부 다 전 여친이 돈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돌리고 싶겠지만 정신 승리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돈에 집착하고 있는 건 여친이 아니라 너고 돈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관계를 망친 거라고. 전 여친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네 사정이 나아진다 해도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죽어도 못 만날 거야. 암. 내 장담한다. 그러니 앞으로 연애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혼자 살라고. 뭐 어차피 원해도 할 수 없겠지만. 아씨 여자친구 공부 가르쳐주고 애교 부려봐라 할 때마다 애교 부려주고 집 다녀오면 혼자 있고 싶어도 전화 걸어가지고 같이 있어주는데요. 이건 뭐 보답을 얼마나 쳐줍니까? 내 노력은 뭔데요? 아니 그럼 네 여친이 데이트 비용 된다고 알바를 뛰거나 네 여친 부모님이 여친한테 용돈 주신다고 열심히 땀 흘려 버신 노동 금액은 얼마나 쳐줄 건데? 그건 뭔데? 구반. 야 이 새끼 진짜 말하는 거 숨이 탁 막히네. 아니 그걸 보답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너는 연애를 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어? 아니 하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네가 여친을 순수하게 좋아했는지 그거부터 의심이 든다. 어? 꼴이 살랑살랑 살랑살랑 해가지고 얻어쳐 먹은 거 아니야? 정말 잘 헤어진 거고 앞으로 절대 연애 같은 거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정신까지 피피하게 만들면서 너도 마찬가지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치게 되니까 하지 마 그냥. 그러니까 여친이 돈으로 생색을 오지게 냈다. 이거야 설마? 그런 거야? 그렇죠. 지가 맨날 돈 낸다고 저한테 생색 내는 거 맞죠? 지금 여기 분위기만 봐도 여친이 돈을 다 내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주냐? 이런 분위기고 어? 또 여자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냥 돈 없는 애 저 돈 내주면서 같이 놀면 넘어오겠다 싶었겠지만 제가 돈은 없어도요. 자존심을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서 그런 연애는 저하고 애초에 안 맞아요. 그래서 헤어진 겁니다. 내가 찼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너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네 여친처럼 데이트 비용 다 내고 고가의 선물 사주는 건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친이 그런 걸 바란 것 같냐고. 그랬으면 인연이 뭐야? 이틀 만에 헤어졌어. 이틀 만에 아니 가난하면 네 손 없어? 진심이 담긴 손편지 하나 못 쓰냐고. 아무리 싸구려 시장꽃 한 송이라도 못 사주냐고. 어? 아무리 없어도 얼마 안 하잖아. 진짜 돈 돈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여친이 아니라 바로 너예요. 언제 나한테 야 내가 나한테 뭐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솔직히 뭐 명품백 받고 싶었나 보죠 뭐. 아니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길거리표 예쁜 머리빈 하나 그거 보이면 이거 자기 생각나가지고 샀어 이렇게 하면서 사주는 거나. 그래 뭐 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하겠다면 집에 잘 데려다 주거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선물은 비록 못 해주더라도 길 가다가 눈에 띈 네이클로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따서 말리고 진심을 담은 편지 이런 거라도 해줬다면 분명히 좋아하고 고마워했을 거야. 2년 동안 이렇게 참고 만나준 사람이면 이거 확실하다. 야 명품백은 무슨 꽃 한 송이 사줄 형편도 안 되는 놈한테 명품백 생각이 낫겠냐? 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 중고딩들도 너처럼 안 해. 아닙니다. 평소에도 장난으로 생일 선물 뭘 가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디 사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웃던 여친입니다. 제가 그런 사장인 줄 알면 그런 장난이 나올까요? 미친 것도 아니고. 아무튼 님들이 뭐라고 하든 제 생각은 안 바뀌어요. 이 여자가 돈으로 돈 지랄 한 거라고. 아 이 글쓴이 개 찌질하다. 아우디 이 지랄.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 몇 천만 원씩 하는 건데. 애초에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본인이 찌질하다고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네. 그래 넌 평생 그렇게 5천 원짜리 밥도 못 먹고 살아라. 끝 끝 끝 끝. 15번. 진짜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할 말도 없다. 어떻게 저 여친은 이런 그지랑 연애를 했을까 싶네. 진짜 만약 네 여친 아니 전 여친이 내 친구거나 내 가족이었다면 너 찾아가 죽였다 내가 벌써. 16번. 제발 알았으니까 너는 앞으로 연애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 그렇게 궁상 뜨면서 영원히 영원히 불쌍한 네 자신에 취해 살아라. 괜히 멀쩡한 사람 시간이랑 돈 뺏으면서 민폐 끼치지 말고. 아니 여자친구가 매 끼니 매일매일 사준 것도 아닌데 그럼 사줄 때마다 고맙다 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고마워해야 됩니까? 뭐 엎드려 빌어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는데 폰은 아이폰이네? 이게 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쓴이가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돈 없으면 연애도 하면 안 되고 아이폰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예. 5천원짜리 밭도 사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아이폰은 사치죠. 19번. 가난하면 마음까지 가난해진다는 게 참 슬프다. 쓰니. 그렇죠? 그래도 제가 마음은 부자예요. 그냥 돈만 못 냈다 뿐이지. 오히려 순수하게 대한 건 저고요. 이거 해달라. 이건 왜 못해주냐. 돈 낸다고 생색하면서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친이 미친 거죠. 이제 됐어 이 새끼야. 그냥 가. 이 그지같은 놈이 마음은 부자라네. 이건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냥 그지라서. 그래서 헤어진 건데. 야 참 어이가 없다. 내가 이 글을 보다가 안 걸릴까 봐 안 봤는데 그냥 쭉 내렸거든. 그런데 마지막에 마음이 부자라고? 야 마음이 부자라면 저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인마. 여자친구는 2년 동안 몰고 다니던 똥차 치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네. 불쌍하다 정말. 깔깔깔깔. 2번. 이런 남자는 돈 여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딱 한 번만 얻어먹어도. 아니. 여자가 딱 한 번만 얻어먹어도 더치페이 안 한다고 바로 난리치면 김치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인간이다 이거지. 3번. 설령 빚이 몇 천만 원 있는 상황이라 해도 그래. 2년 동안 교통비만 쓰고 만나기만 했으면서 어? 연애를 하진 않는다. 그런 연애 안 한다고? 미친. 5천 원짜리 밥 먹기도 힘든 게 뭐? 가끔은 그래 한 끼 굶어서라도 네 보기에 쓸데없는 꽃 한 송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휴. 이래서 가난은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을 보면 자신이 가난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정확히 열거하고 있어요. 5번. 이건 여친 조상이 도운 거죠. 저런 거 이제 안 만나도 되거든. 축하합니다. 5천 원을 못 써가지고 밥도 못 처먹는데 폴은 아이폰이야? 사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이런 거지같은 완전체 사연을 읽을 때마다 문득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저야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거지같아도 이 악물을 꽉 참고 읽으면서 연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한 거, 녹화한 걸 한 번 보면 이런 사연 읽을 때 보면 진짜 패고 싶거든.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그런 만큼 만약 이걸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완주할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끝까지 보십니까? 그게 궁금해요. 혹시 화면에 비쳐있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제 얼굴을 패고 싶다거나 그런 미운 적은 없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좋아요.